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선배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K-시니어 신한류 선포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시니어스타협회 김선 이사장님, 춘녀중, 춘녀고, 춘천교대를 졸업한 강원도의 딸이시죠? 연극, 영화, CF, 패션쇼까지 종횡무진 활약하십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의 선배님들은 문화의 혜택 같은 것은 많이 누리지 못하고 정말 고생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자식 걱정, 가족 걱정 다 내려놓고 인생 2막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멋있는 인생 이모작을 응원합니다. K-시니어 화이팅! 감사합니다.